올림픽 대표팀의 첫번째 평가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와 첫번째 평가전을 가졌는데 좀 답답하셨죠 결과도 0대0이었고 내용도 좀 힘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보셨을텐데 아이고 경계 잘 안풀리네 이렇게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평가를 할 때는 이 경기의 목적이 처음에 뭐였냐 목표가 무엇이었냐 이거에 준해서 어떤 걸 목표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구나 어떻게 우리가 경기를 했구나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경기를 통해서 이번 평가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했느냐 이거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업범 감독이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못을 딱 박았던 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던 유럽파들의 마지막 점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마지막 점검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감독이 직접 유럽에 가거나 혹은 유럽에 있는 선수들을 불러서 뭔가 지켜보는 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도쿄올림픽 내년에 열리게 되잖아요 열릴까요? 일단 예정대로 한다면 내년에 또 열리게 될 텐데 음 이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 스쿼드를 정비해가지고 최종의 멤버로 이제 본선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은 이제 뭐 실험을 하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파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선수들 마지막 점검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집트에서 이제 두 번의 평가전을 하잖아요 이번에 이집트와 경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토요일 밤에 브라질과 두 번째 평가전을 가게 될 텐데 이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서 본선에 함께 갈 선수 그 다음에 아쉽지만 함께 가지 못할 선수를 정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마지막 점검이라고 특히 유럽파들에 대해서 독일 다름수타들이 뛰고 있는 백수건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평가전 앞두고 했던 말이 인터뷰였는데 경쟁력을 못 보여준다면 다음은 없다 이렇게 또 인터뷰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파들이 이번 평가전에 임하는 어떤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이렇게 김합봉 감독이 목표했던 거에 비추어서 첫 번째 평가전 때 이집트전을 좀 복귀해 보자면 일단 김합봉 감독은 확실히 유럽파 선수들의 경쟁력 몸 상태를 점검하는 데 좀 주력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넘어간 이집트로 넘어간 우리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 중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모두 7명입니다 이 중에 무려 5명을 이번에 선발 라인업을 짰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집트와의 첫 번째 평가전의 선발 라인업인데 보시면 크로아티아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 김현우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 김정민 벨기에 무대에 뛰고 있는 이승우 독일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역시 독일에서 뛰고 있는 주장환장을 차고 뛰인 백승호 이렇게 5명의 선수들을 선발로 유럽파들을 포함시켰고요 후반전에 들어와서는 독일 아군수 프로젝트에 뛰는 최전반 공격수 천성훈 선수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재익 벨기에 무대 엔트로파에 뛰고 있는 이재익만 제외하고 유럽파들을 이번에 선발한 7명 중에 6명을 선발 혹은 교체로 이번 이집트 경기를 통해서 점검을 했다는 거죠 확실히 이번에 김합봉 감독은 이번 평가전을 통해서 유럽파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려고 하는구나 누구를 데려갈지 누구를 안 데려갈지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또 느낄 수 있었던 건 그동안 가까이 지켜봤던 K리그에 포항의 송민규, 울산의 이동경, 서울의 조영욱과 같은 선수들은 후반전에 아주 짧게 뛰거나 많은 시간을 주진 않았죠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평가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결과보다는 선수나 혹은 전술에 대한 실험인데 이미 알고 있는 선수들은 그냥 잠깐 뛰기 하고 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또 브라질과 경기를 해야 되니까 그 경기도 데뷔를 하는 거고요 이번 이집트 경기만 딱 놓고 보자면 확실히 유럽파들을 많이 보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파들은 어땠냐 이렇게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유럽파들 선수 개개인들을 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직적인 플레이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에 좀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전술적인 포인트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슈팅도 3개 정도밖에 못 때렸고 유주 슈팅도 하나인가요? 많은 슈팅들도 못 때렸습니다 반면에 이집트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살라 후에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빠르고 조직적이고 또 아프리카 어떤 1위다운 어떤 그런 능력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슈팅도 한 3배 가까이 좀 많이 때렸고요 사실 우리 골키퍼 송범근 선수의 슈퍼세이브 아니었으면 지는 경기였죠 전반전에 두 차례 후반전에 하차례 모두 세 차례 조금만 슈퍼세이브를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0대0까지는 좀 갔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답답했어요 상당히 좀 많이 밀렸던 경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번 포인트였던 유럽파들의 그러면 평가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이번 유럽파들이 소속팀에서 그렇게 주력으로 계속 뛰는 선수들은 좀 적어요 기회를 아예 못 얻거나 얻어도 선발과 교체로 오가거나 교체로 주로 뛰거나 이런 선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 경기 보면서는 경기 템포를 잘 못 돌아가더라고요 그 다음 감각 같은 데도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고 반면에 오히려 K리그에서 뛰거나 이런 선수들은 강박도 좀 올라와 있고 템포도 좀 맞추는데 유럽파 역시 이게 뛰는 게 참 중요해요 그 그냥 이름값 높고 뭐 명성 이런 것보다 실제로 얼마나 심리적으로 선수가 뛰면서 몸을 끌어올리느냐 경쟁력을 쌓아가느냐가 중요하죠 특히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 대표라고 하는 게 23세 이하 그 나이 제한이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한참 뛰어야 될 이 선수들이 못 뛰게 되면 확실히 성장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세컨에서 뛰었는데 조규성 선수 바로 밑에서 뛰었는데 경기 초반에는 아주 그 빠른 순간적인 민첩성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연결도 좀 있었는데 연계도 한다든지 이타적인 플레이도 좀 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약간 피지컬적인 어떤 약간 좀 몸싸움을 하면서 밀린다든지 조금 결정적인 패스가 좀 끊긴다든지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정우영 선수는 이제 오른쪽 날개로 좀 뛰었는데 크로스가 조금 아쉽네요 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좀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이었고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장환장을 좀 차고 뛰었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기를 좀 끌어가는 느낌은 있었는데 앞쪽으로 조금 더 날카롭게 전진 패스의 그런 롤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렇게 날카롭게 확 확 빠져들어가는 이런 걸 좀 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그 다음에 센터백으로 나왔던 크로아티아 이스트라에 뛰고 있는 김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전체적으로 수비가 조금 조직적이지 못했어요 물론 수비는 한 명의 선수로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수비는 전체 조직이 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조직으로 보긴 해야 되는데 수비가 조금 흔들렸던 측면에서는 김현우 선수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부상 여파도 있어가지고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파 오늘 뛰었던 선수들 중에 가장 아쉬웠던 선수는 저는 김정민 선수 같아요 미드필더로 뛰었는데 물론 이제 교체 투입된 천성훈 선수 같은 경우도 공격수 아주 높은 점수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장신의 어떤 힘이 있고 이런 건 있지만 움직임이라든지 볼을 잡는 공간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어서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 가장 보면서는 아 안타깝다 속상하다 이런 게 누구였냐면 김정민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김정민 선수 고등학교 때 금호고등학교 때부터 뛰는 거를 현장에서 보면서 참 볼을 예쁘게 잘 찬다 킥의 능력이 참 좋다 조선수가 성장을 계속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선수가 될까 이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김정민 선수가 멈춰 있거나 혹은 그런 것보다도 더 못 보여주고 있는 기대보다도 이런 느낌이어서 참 안타까워요 특색이 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자기 강점이라고 할까요? 자기 색깔? 좀 너무 평범하게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중앙 미드필더면 거기서 수비적으로 아주 강하게 좀 뭔가 커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지원을 아주 세게 해준다든지 미드필더로서의 자기의 한 칼 자기가 분명히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무엇 이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김정민 선수가 이게 좀 그런 이런 침체라고 할까요 이게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지금 내 나이가 99년생이고 만으로 이제 20살인데 이 선수가 11월 13일 생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딱 생일이네요 그러면 이제 21살이 된 건데 만으로 하면 13일 생일이니까 참 뭔가는 한번 진짜 딱 치고 갈 넘어야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정말 선수가 아니냐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민 선수 좀 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오늘 미드필더 아까 백승호 선수도 전진패스라든지 아니면 수비적인 역할 김정민 선수 이런 걸 놓고 보자면 아 여기는 원두재 선수가 정말 중요한 선수가 되겠구나 원두재 선수가 지금 이제 벤투 감독의 국대로 월반에서 올라가 있는데 정말 이 원두재 선수가 올림픽 할 때는 그 미드필더에서 역할이 너무나 절대적이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오늘 전체적으로 좀 불안했던 수비 같은 경우도 여기도 뭐 정태욱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팀으로 월반 가서 있는데 여기도 이제 와일드카드를 포함을 해서 좀 보강해야 될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다 2선도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진 않겠어요 이강인 선수가 나중에는 좀 다시 오겠지만 거기도 좀 더 고민들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번 첫 번째 이집트와의 평가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파들 평가 점검을 하는 데 중점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가 토요일 밤 10시에 어우 브라질하고 싸우게 되는데 브라질이 이번 명단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최전방 그러니까 공격적인 자원인 레알마드리드의 호드리구부터 해서 센터백이 아스날의 이 가브리엘 마글랑이스까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앞뒤로 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좋죠 평가자원인데 너무 모르게 싱거운 상대보다는 센티마하고 만나는 게 좀 좋은데 이 경기에서는 어떤 우리가 또 경기력을 보여드릴지 또 어떤 선수 개개인들이 어떤 평가점을 좀 받을지 브라질은 끝나고 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무한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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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